환자분은 아직 안 있겠어요. 듣고 있나요. 제일 나었네 나는. 진짜 부양과. 주식광호. 너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건 뉴런스야. 그건 뉴런스. 종기를 한 번밖에 안 했어. 나 중국 왕중기니까 세 번 해도 돼. 우리도 거기서 기어져. 아프리카 사람 아니잖아 그거는. 분위기 다 깨잖아. 다시. 다시. 잭슨. 나 지금 너 되게 중요한 자리 데리고 갈 거야. 너 거기 가서 거기서 하자. 그럼 너 끝. 환자분은 아직 안 뛰어났어요.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무서워. 너 지금 나는. 아니요. 중국에서. 난 지금 슬픈 사람이야. 넌 슬픈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은. 조금 중국에서 나 봤거든. 주윤바 영화 같은 거. 멋있게. 지금 해야 돼. 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잭슨이. 응. 여자가 너한테 와서 울고. 슬퍼하는데. 얘를 막 울. 더 울리고 싶지 않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울잖아. 위로해 주는 거. 그래. 조금 위로. 질투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 오케이. 한번 마지막 할게. 봤어. 제가 너는 너무 고생. 너는 여기가 봐. 미안해요. 너는 죄송합니다. 환자가 아직 안 뛰어났어요. 제 나은. 내 나은. 제 나은. 내 나은. 내 나은. 내 나은. 너 무슨. 에로 영화 지금이야? 아니. 위로해 하고 있어. 그거 위로해 하고 있어. 위로가 아니고 무슨. 지금 뭐. 상독 팬티 입고. 나 꼬시려고 그러는 거고. 제이 라이 랭. 이게. 아까만. 하여튼 이제 제이 나은. 내이 라이 랭. 니. 제이 나은. 너 아까만. 넌 이렇게 해봐.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이거 마지막 컷이야. 이 여는. 여는. 제가 대신 고생. 너 아까만. 드대신. 미안해요. 너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현재는 아직 안 편집해요. 저이 남자가 아직 안 편집해요. 저이 남인 내 남인. 왜 관신 그렇게 많은 남인? 지금 여는 시작하라는 걸. 지금 관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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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